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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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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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은 가족여행 가는 날 후후 저희 가족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 굉장히 두근두근댑니다 얘네 오늘 공항패션은 굉장히 프리하게 입었어요 짠 굉장히 편안한 착장 아까 누가 알아봐주셔서 짤리를 주셨어요 귀여움이 짤리 여러분 제가 어디 가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끝까지 보라고 여긴 바로바로 라이팔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맑아 너무 맑아 저 지금 당장 풍도 갈아입고 당장 빠지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다이빙 숨 참고 럽다이팔 하루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이 까봐 와우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빨리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숨 참고 럽다이팔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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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이거 찍어 이거 찍어 맛있다 오 맛있다 나 오늘 진짜 행복해 이게 제일 중요해 잘 봐 이렇게 맨손으로 하는게 맛있네 이렇게 맨손으로 하는게 맛있네 아 맞아 숯맛이랑 같이 들어가야돼 짠 즐거운 첫날 아 아 아 나도 엄청 몰래 냉동이 오는거 동글린 쏠잖아 맥주 치얼스 아 렛츠기랍스터 반찬 안 드세요 더 드릴까요 한 번 더 드릴까요 네 그럴게요 이거 찍어야 돼 어떻게 먹는 거예요 끊으셔가지고 잘라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코코넛 크림 파스타 먹어야 돼가지고 안녕 안녕 짜잔 저는 지금 새섬에 왔습니다 저를 계속 저는 지금 새섬에 왔습니다 아니 엄마 저를 찍어주셔야죠 저는 지금 새섬에 왔습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아 근데 물이 엄청 맑다 뮤직비디오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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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별빛 투어를 왔습니다 사이판 별빛 투어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민간으로 보여 저 저 저 저 저 저기 bredlee 저 저저 저저저저저저 저저저 저저저저 오와 오 근데 이쁘다 밟으면서 맥주 마시기 치에즈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카오링 스토어 밤하늘의 풀 아 그래도 힐링이다 진짜 내 눈이 별인데? 여러분 별피투어가 무슨 소용이에요? 제 눈이 별인걸요 제가 오늘 오전엔 오빠랑 그루토를 갔다가 카메라를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였거든요 ATV가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엄청 잘 건져가지고 점프샷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근데 단독샷도 찍었거든요 봐주실래요? 약간 조던 느낌으로 찍어봤거든요 아 그리고 진짜 이 노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알찬성민이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알찬성민이여가지고 요즘은 그런 걸 이렇게 쓴다고 하던데요 딱 과자를 열었는데 되게 많아 양이 되게 알차 그러면 와 이거 진짜 알찬성민이다 이렇게 유행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먹어라 우후 우후 고맙다 하이 우후 와우! 안녕! 잘 놀았다! 사이판에서 마지막 스케줄 선셋 크루즈를 하러 갑니다 마지막 날까지 한번 알뜰하게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와! 오늘 탈! 요트 탔다! 오늘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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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림 예술이다! 저기 요트랑 다 찍히니까 진짜? 네! 어때요? 요트 주인 같아? 아니 왜 자꾸 다른 거 찍고 나 찍어 주라 하니까 요트가 너무 멋있어 안녕!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공항으로 갈 겁니다 이제 진짜 가는구나 사이판 너무 너무 즐거웠어 마지막 커피 가방 3개 다 들었죠? 네 이제 집에 갑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저는 한국에서 봐요 안녕